저번에도 해보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나 있었잖아요. 어떤 사채업자고 불법 도박하는 사람이었고. 저번 촬영장, 여기도 지금 보니까 병원인데 약간 곤지암 같은 폐건물? 약간 오랫동안 안 쓴 그런 병원인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귀신의 집 안 좋아했거든. 우리는 상상력이 좋아서 실제하고 준비가 없어. 그래서 살짝 리얼 공포가 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갑자기 알면서도. 저도 그래요. 상상력이 되어놨어, 우리가. 상상우리는 많이 하잖아. 네네네. 이미지 연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여기를 가지고 집에 가도 우리 상상력이 계속 남아있어, 나는. 맞아, 맞아. 잘 때 생각나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여기 4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하지마. 사람이 있다고 여기? 그런 걸 너무 싫어해, 너무 싫어. 막 이런 의자에 뭐가 앉아 있는 것 같고. 104호가. 내 생각에 204호가 답인 것 같은데. 같은데 너무 무서워. 여는 데가 205호랑 204호밖에 없어서. 하아. 204호 위로 봐라. 줘봐. 변명이 204호를 열어?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형, 그거 열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에이, 이거 말도 안 그러면 안 돼!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잘 모르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모르면, 나는 엘브 나간다 나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봤도 이거 조심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고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고의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얘기 나가요. 나도 모르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자자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동현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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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옵니다. 다행. 지금 204호로 집계됐어. 에이. 다 빠졌어 지금 형이 형. 형 형이 형 형이 형 반응하는. 더 무서워.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 지금 어떻게 집결이 돼 여기. 여기 강호동도 있고 김동엔도 있다. 나는 모르게 나는, 나는. 김동현 알지 김동현 승인. 죄송한데 혹시나 있으면 저, 진짜 제 팔꿈치 조심하세요. 모르게 나가라는 거야. 보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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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있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발 무릎. 좀비는 머리 때리면 돼요. 아니 안 때리고 제가 제압을 할게. 초크. 귀 누가 다 열을 것 같아. 설마.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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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같애요. 야 와야지 너도. 야 신동동 왜 그래. 투작인데. 여놨어요? 기절합니다 기절. 아니 혹시 모르니까 좀 막아 놓을까? 근데 이게 다쳐 다쳐. 다쳐 다쳐 가봐. 초크. 연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 야외네. 아활없어. outta 야 Flow. 아ISA drape3에 으 아아重要 deaths. 아아 진짜. 아 defensive 와요 municipal 이치경. 아 아 좋다 crazla. 문 닫아놔 문 닫아놔. 신동형 빨리 해. 신동형 빨리 해. okila. 빨리해 빨리. constata 문 닫아 문 닫기. зна다 문 닫기. 미진혜미 이리 당하면 내려 설마 우리 우리чес Bailey나가? 이게 이거는가, 그러면? 우리 방에서 와가지고 어 손에 뭐있어 손가 이렇게 있다 손에 열 수 있어 손에 열 수 있어 손에 열 수 있어 아 이게 여기 거예요? 아니 이게 맞아 맞아 오케이 이게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정적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되겠다. 여기 나가면 탈출 아니야? 탈출 끝난 거 아니야 여기 나가면? 벌써? 제가 저번에 나갈게요. 와.. 일단 나 어디서 좀 살겠다.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진짜 병원이었어. 여기 진짜 병원이야. 진짜로? 예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무.. 이거.. 뒤에 남게끔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건 너무 무섭게 만드신 것 같은데? 남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신다고. 물어 있어야지. 매니아가 있어. 뭐 매니아 전문.. 마니아층이 있긴 한데.. 마니아층이 좀 있겠죠. 정윤이 형! 여기 한 번 먼저.. 어.. 그냥 열렸어? 열려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내가 하지 뭐. 야! 초크! 김동현 간다. 초크 초크! 김동현 간다.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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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아까 카메라 감독님한테 좀 미안한데. 많이 놀랐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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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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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zo!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야, 뭐야! 오형! 뭐야! 도용, 도용! 다ahr! 아나! rupt이지! 바로SSTTD 우와!!! 뭐야!!! 아이 왜 그래? 나 진심으로 호동이가 엄청 밀었어. 사진 좋아래, 포크가 죽어 이거. 일본이 조명이잖아, 밝아지잖아. 하나는 그러면 25%야. 20%? 20%입니다, 이게. 20%야. 봐바 20%야. 그다음에 과목이 2개야, 좀비가. 그러면 2개니까 40%야. 그리고 깨스가 나오는 방식이 20%야. 그리고 자금실이 20%야. 결과적으로 지금 6대 4로 긍정적인 게 앞선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금실로 다 가있어, 5명은. 네. 그리고 한 명이 5분의 2에 도전을 하는 거야. 5분의 3입니다, 안전한 게 5분의 3. 위험한 게 5분의 2. 그렇지, 그러니까. 누르고 만약에 좀비가 나오잖아. 그러면 찹쌓이 하나 더 눌러보는 거지. 또, 또, 또 한 명이 나오면. 아니지, 그러면 자금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한 명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은 희생당해야 되잖아. 한 명은 희생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은 어때? 그러면 만약에 좀비가 나올 때 하나 더 눌러서 조금씩 놓을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면가스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이 나올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이게 지금 1번 입어, 3번 사면 5분을 못 찾아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형님. 형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 이거...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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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무조건 눌러봐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눌러야 돼. 작업실이거나 수면가스가. 오, 맞다. 네. 좀비. 에이, 빌 형. 동현이 형은 내가 맡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맡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맡을게. 동현이 형은 내가 맡을게. 동현이 형은 하기 싫은 눈치인데? 아니,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자, 그래서. 근데 만약에 감옥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옥이 되면. 그러면 감옥이 열리면 바로 저희는 다음 걸 눌러야 돼. 다음 걸 바로 눌러야 돼. 무조건. 우리가 뭐가 열리는지 모르겠다. 내가 밀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방송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명복을 빌려야죠. 네,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명에서. 한 명에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네 명에서 대체하고 있다가 하나 누르면. 가능하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서. 탁 탁 탁 탁 탁 누르면.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최근에 본 글인데. 아무튼 아무리 공포가 심하다 하더라도. 공포는 용기가 이겨. 맞아요. 준비되어 있네, 대우들. 예. 잠깐만, 시작. 여러분, 형.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리고 형의 아이디어여가지고 만약에 진짜 맑으면 진짜 영화 한 편 나올 것 같습니다. 형이 히어로인 거죠. 이건 지금 거 형 다 형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예요. 헐크가 되는 거지, 헐크. 이거 다 형 생각이에요. 헐크가 되는 거 형. 아, 그 사람 어떻게 해. 아니? 네, 네.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두부를 위해서. 박수 세 번. 시작. 제가 이쪽으로. 어휴, 솔직히. 어휴,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아, 진짜. 아, 알겠어요. 아, 나 순장 터질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동현아, 니가 빠르게 니가 저쪽으로 맞을래? 아니, 제가 이걸 하면 안 될까요? 저 눈물잖아. 누른다? 누르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난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나 이 무서움이 너무 싫어 빨리 누르고 싶어 내가 첫 번째 1번을 누릴게요 한 명은 여기서 문을 열어놔야 돼 알겠습니다 열어놓고 있을게요 파이팅! 파이팅! 가자! 손가락 나왔어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손가락 나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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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1번 누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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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1번, 2번, 3번 자, 화이팅! 자, 첫 번째 거 개탄추 화이팅! 하나, 둘, 셋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빨리 해라! 이게 해봐 눈을 깨요 누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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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첫 번째 거 개탄추 화이팅! 하나, 둘, 셋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crushing bitch 하나 뺏어 빨리 받아 아아! 아아! 빨리 빨리 빨리! 제가 지금 눌렀어요.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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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 내버려! 다 내버려! 아! 다 내버려! 다 내버려! 진짜 무서워! 괜찮아요, 수백 갔다, 수백 갔다, 수백 갔다 진짜 무서워! 아유, 바람에! 아유, 바람에! 바람에 뛰어! 진짜 무서웠다 나, 나, 나 으아 아, 미안해요 아아! 우와! 마지막 공원 안 들었어! 오, 열렸어, 열렸어, 맞아, 맞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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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들었어, 들었어 우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너무 무서웠어 와, 발가락하다 와, 진짜 열었어 진짜 오래 버텼어, 진짜 아, 발가락 아파 와,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와, 최고, 최고, 최고 오래 버텼어 이게 어떻게 제대로? 형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저를 밀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와, 괜찮아요 와, 형 쟤는 하고 났어 아니야, 아니야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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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델에서 아니, 형이, 이번 거는 형이 다 작전을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